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둘째 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시기가 들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문에 있던 이 왕권을 다윗이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에게 사위가 되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의 신분과 가문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째 딸 메랍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연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내 딸하고 결혼하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가문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결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는 가운데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것이죠 딸들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 다윗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한 가지 사실로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딸들을 이용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장이 무슨 가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미갈은 그렇게 아버지 사울에게 이용당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또 이 시기심이 또 질투가 더 커지고 적대감이 커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미갈은 결혼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남편 다윗하고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정치없이 도망다니니까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꾸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재혼을 시키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자기 사위가 살아있는데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린 것입니다 발디에리아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살아있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일종의 착취입니다 딸의 인격과 딸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미운 감정을 풀고자 딸 미간을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주워버린 것이죠 사울은 더 이상 미갈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딸의 인분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착취해 버린 그런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이홍당하고 착취당한 딸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몰래 도망시키죠 아버지를 속이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가정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미갈은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을 도망시킨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다윗을 몰래 도망시킨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불행하게도 다윗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미갈과 결혼하고 했을 때는 이유는 왕의 사이가 되고 싶어서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미갈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또 불레새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필을 가져오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지 미갈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니다 미갈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평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 생명을 걸고 자기를 도망시킨 것을 보면 얼마나 미갈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큰 빚을 진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사우를 피해 도망갔을 때 가족들과 추종자들이 한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도망 기간을 우리가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은 두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불레새 망명했을 때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결혼했던 아내들 다 함께 모여서 한 지역에서 보호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간 통치했습니다 도망 기간 10년, 헤브론에서 통치한 7년 동안 다윗은 미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가면서도 가족들은 다 모으고 새로운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다 살았는데 얼마든지 특공대를 보내서 미갈을 구해올 수 있었고 자기 곁에 둘 수 있었는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찾지 않았습니다 언급도 없습니다 다른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가운데 자신의 처음 아내를 생각도 않고 그 오랜 세월을 방치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목숨을 구해준 여인을 토사구평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울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국,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국력에 있어서나 인구에 있어서나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내가 통채로 사울이 아들이 통치하고 이 나라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밀약을 맺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갈을 데리고 오라 17년 동안 언급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첫 아내를 데리고 오라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아브넬에게 그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갈이 다윗에게 오게 되죠 근데 미갈을 그 가정에서 재혼한 가정에서 빼앗아 올 때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쫓아옵니다 눈물을 흘리죠 그걸 또 이렇게 무력으로 집에 돌아가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돌려보냈죠 미갈은 그래도 사랑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다윗에 의해서 또 그 가정마다 깨지고 다윗에게 강제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17년간 무관심하다가 사랑받고 있는 미갈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사울의 가문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통합을 이루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부 사울을 추앙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의 가문과 친분이 있고 자신이 사울의 가문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 민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17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았던 미갈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내가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다 내가 사울의 사위다 이런 걸 해갖고 통합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방치했던 그 여인을 이제는 또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사랑받고 살고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행복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에게 이용당하고 불행한 인생을 산 여인이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성을 빼앗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죠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속살이 드러난 것이죠 춤을 추죠 그만큼 기뻤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니까요 다윗이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왔을 때 미갈이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속살을 보이면서 춤을 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경멸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처럼 그게 무슨 짓거리냐고 방탕한 자가 수치를 모르고 속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경멸하는 것이고 좋게 보면 조언하는 것입니다 왕은 완벽성을 다스리니까 좀 조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멸로 받아들였습니다 21절 보시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원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미갈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원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왜 춤췄는지 아냐? 속살을 보이면서 네 아버지 가문과 네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춤을 추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 미갈이 아버지를 잃고 가문이 몰락하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난 그 여인에게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가문, 네 아버지 그 비참한 과거를 들추면서 비수를 꽂아버린 것이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미갈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슴 아픈 말로 그를 욱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으면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표정 어둡고 험하고 말에 독이 들어가 있고 비수가 꽂혀 있고 행동 자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나타나는데 미갈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언을 했지만 다윗은 그 여전히 미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살려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한 이 여인에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독한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이라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참 수치였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능멸했기 때문에 받은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임에 대한 것은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18년 동안 17년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데리고 온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로 취급을 안 하고 아내로 대접을 안 해주니까 미갈이 처녀를 낳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생명 걸고 사랑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미워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힘으로 딸과 아내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왕이 힘으로 힘없는 여인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미갈입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은 너무 불쌍한 힘있는 가장들에 의해서 힘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그런 여인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힘으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일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이익과 감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표현을 좋지 않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죄악입니다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함께 나누고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개인들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의 논리가 작동하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여름이 속에 어떤 공동체가 됐던 거기 사랑의 논리가 작동을 해서 서로 존중이 허기고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모두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좋지 못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관계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일들입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로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그것만 있지 사랑이 없고 남이 울거나 말거나 억울해하거나 말거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이익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관계와 공동체에서는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의 논리는 어디서든지 작동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부모의 체면과 꿈을 위해 이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권리와 소유를 착취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유기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돕고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하지만 힘의 논리가 작동하면 자신만 괜찮으면 되죠 자신만 땅떵거리면 되고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가정의 유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며 다른 지체들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체들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지체들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유기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교회의 유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작동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깨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정 또 교회가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착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명을 우리가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개명에서 10개명까지는 이웃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 전체의 분위기와 함께 볼 때는 이웃사랑에 다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읽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1개명, 2개명, 3개명을 잘 지키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4개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개명은 주인들에게 주신 개명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에서는 주인이 쉬어야 종이 쉴 수 있고 가축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하자고 하면 종들은 군소리 못합니다 가축들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종이 안식일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개명에 순종하며 종들과 가축은 쉴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가문 안에 있는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런 종들과 가축을 쉬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이웃사랑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여인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는 이런 일들은 힘 있는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나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쉽게면 신해산에서 빡 주시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또 무시하고 착취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왕창 눌러놓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착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교회, 사회,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용당하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걸 갖고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걸 주시면 저도 정말 억울하게 살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마음껏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힘을 구하는 기도가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정말로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뒤죽지 않고 살고 마음대로 휘둘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내용 자체가 힘의 논리에 종속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사회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때문에 여러 가지 뚫어 세상에 망할 것 같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은 관계가 엉망이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되면 그것만큼 큰 사회적인 재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너무 물로 터져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운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의 논리가 너무 일반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논리로 대우해 주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사랑의 논리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작은 예수가 돼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면 불편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논리가 작동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섬김의 논리가 작동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우리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